할렐루야, 방금 소개해 주신 국군중앙교회의 손봉기 목사입니다. 서로 환영하는 이렇게 인사를 좌우 앞뒤로 하라고 해서 이렇게 돌아보면서 인사드렸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 마스크를 써서 그런가요? 아니면 다 얼굴이 비슷비슷하신 것 같기도 해요. 우리 교회 권사님들 같기도 하고 집사님들 같기도 해서 너무 마음이 좋습니다. 방금 소개해 주신 것처럼 오늘 915회라고 했는데 저희 국군중앙교회도 392회가 된 권사회 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빌리 모임은 매주 모이지만 권사회 모임은 매달 모이니까 제가 한번 세보니까 30년이 훨씬 넘었어요. 그 기도 모임이 우리 주빌리가 사실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통일을 위한 기도의 물줄기잖아요. 저희도 오늘은 제가 다른 말씀 전하지 않고 우리가 영적 전투의 현장에 서있다라는 마음을 가졌을 때 전투의 현장에서 전투 한계점이라고 하죠. 우리가 정말 여기까지가 전부인 것 같아요. 최선을 다했지만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라는 그 지점. 데드포인트라고 하나요. 하여튼 사점이 있잖아요. 마라톤 선수에게도. 그때 물 한 모금 마실 수 있는. 아 우리 원군이 온다. 할렐루야. 우리가 큰 통일을 위한 기도의 세력이 또 있다는 것을. 군인교회가 제가 여쭤보니까 915회가 됐는데 현역 군목은 말씀을 전하는 게 제가 처음이라고 해요. 처음이지만 앞으로 이렇게 군복을 입은 군인교회에서 통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물줄기와 물줄기가 이렇게 하나가 되는 귀한 역사가 있으면 좋겠고 그런 어떤 격려의 소식. 그렇죠? 엘리사의 사원이 눈이 열리고 정말 그 불경거들을 보게 되는 그런 역사가 서로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제가 6.25를 전후해서 말씀 요청을 받았는데 그때는 저희가 아주 큰 집회가 있습니다. 6.25 그 집회하고 8.15, 2주간에 8.15 기념 예배를 드렸어요. 감사 예배. 77주년이었죠.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기도했어요. 국군중앙교회에서도 하나님 이민족의 77년 전에 선물과 같은 광복을 허락해 주셨는데 아직 이 나라와 이민족이 완전한 빛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진짜 광복을 휴전선 이남에도 휴전선 이북에도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나라를 생각할 때 매일매일이 정말 우리 일상이 바쁘잖아요. 그렇죠? 오늘도 바쁘셨죠? 분주하셨죠? 뭘 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뭐가 많아요. 바쁘고 분주한 삶을 살지만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역사를 바라보는 나는 지금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지? 우리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지? 우리는 어느 지점에 저 먼 훗날 이 시대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어디쯤에서 있는 걸까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각 시대마다 그것을 시대정신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20세기 초에 우리가 일제강점, 일제치하에 있었을 때는 그때도 일상이 있었겠죠? 매일매일 시집가고 장사간 게 아니라 장가갔겠죠? 장가간 지가 너무 오래돼서 장가 들었겠죠? 집도 사고 밭도 사고 논도 팔아야 됐잖아요. 그런 일상이 있었겠지만 그 시대는 우리는 빛을 잃어버린 시대라고 역사는 평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광복절이 1945년 8월 15일이 광복이에요. 빛을 되찾았다는 그러니까 그 전은 어둠인지도 모르고 우리는 일상을 살았던 거예요. 그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1950년대에 전쟁을 치르고 나라가 잿더미에 앉았습니다. 우리가 TV를 통해서 우크라이나 전쟁 소식을 보잖아요. 얼마나 정말 말 그대로 참상이죠. 그곳에 내가 있었다면, 내 아들과 딸이 있었다면 어땠을까? 선교사님들이 들려오는 소식을 들어보면 정말 어려운 상황, 그 잿더미 위에서 그 시대는 나라를 재건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특히 전 세계가 붉게 물들어가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공산주의로부터 유문론자들로부터 믿음을 지키는 것이 그 시대의 시대의 정신이었죠. 1960년대, 70년대, 여기에도 그 시대를 정말 청년의 때로 살았던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 시대는 어땠습니까? 가난을 한번 이겨보자는 거예요. 뭐가 찢어지도록? 하여튼 뭐가 찢어지도록 가난했는데 그 가난을 한번 이겨보자는 것이 시대의 정신이었죠. 나는 굶어도 내 자식은, 나는 헐벗었어도 내 자식은 한번 입혀보겠다고 나는 못 배웠어도 내 자식은 공부시켜보겠다는 것이 그 시대의 정신이었죠. 1970년대를 지나서 80년대가 됐습니다. 그때 나라를 위해서, 민주화된 나라를 위해서 정말 불타는 마음을 갖지 않는 청년들은 나라를 사랑하는 게 아니었죠. 민주화가 필요한 시대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 시대 정신에 부합했던 전부가 다 그랬나요? 그렇지 않죠.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때도 밥 먹고 또 결혼, 장가 가고, 시집 가고, 집 사고, 논 팔고 하는 일에 일상에 매몰돼서 살았지만 그 시대 정신 안에서 살아갔던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요. 우리 후손들, 우리의 아들들이, 우리의 손자, 손녀들이 이 시대를 교과서를 통해서 배운다면 이 시대의 시대 정신은 뭘까요? 이제 민주화도 됐어요. 어느 정도? 그렇죠? 밥 먹고 살 정도 됐습니다. 그렇죠? 나라도 정말 세계 10대 강국? 그러면 우리는 뭔가요? 다 이룬 건가요? 십자가에 못 박힐 일만 남은 건가요? 이 시대는요. 분단의 시대로 기록될 것입니다.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는 그때 뭐 했어? 아, 그때 나, 아, 그때 논 샀지, 집 샀지, 집값이 많이 올랐지, 떨어졌지.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때 나는 매일 일상에 최선을 다했어. 그것도 귀한 일이지만 이 시대는요. 통일을 준비하는 시대.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그 시대 정신을 잃고 계신 분들입니다. 우리의 후손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나, 그때 915회가 됐던 그 주빌리 기도 모임에 내 몸을 바쁘고 지쳤지만 나도 일상이 있었지만 아, 한 주에 한 번씩은 내가 그 자리에 가서 기도의 자리를 지켰단다. 불을 지져서 기도했단다. 엄마는 그랬어. 할머니는 그랬어. 아빠는, 할아버지는 그랬어.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저희 교회에서 교직원, 교육자들이 저녁이 있는 날을 정해서 시행하는데 지난달에 정동에 다녀왔습니다. 덕수궁 돌담길 걸었던 기억이 나시나요? 덕수궁 돌담길에 아직 남아있어요 눈 덮인 조그만 교회당 극 갔었어요. 여러분 거기에 가면요 골목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 중명전이라는 건물을 만나게 됩니다. 사진 하나를 띄워드릴 텐데요. 이 건물이에요. 혹시 가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선교사 알렌, 언더우드 이런 분들 이름이 익숙하잖아요. 그렇죠? 그분들이 이 덕수궁과 담장을 마주하고 있는 이 중명성 이 근처에 예원학교가 있는 이 근처에 모여서 살았어요. 선교사들이 살던 동네였습니다. 그런데 1904년에 덕수궁에 큰 불이 나요. 그리고 나서 고종이, 덕수궁에 있던 고종이 거처를 옮겨서 이곳에, 지금 사진에 보았던 이곳에 머무르게 되고 이곳을 중명전이라고 이름을 합니다. 중명전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곳이 유명한 것이 1905년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1905년, 을사늑약이 있었죠. 우리 외교권을 뺏기는 을사늑약이 있었습니다. 그 장소가 바로 방금 보셨던 중명전이에요. 그런데 중명전에, 지금 잠깐 화면을 먼저 띄워줬는데 지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중명전에 현판을 고종해 이렇게 다는데 중명전, 거듭중자죠. 그 다음에 밝을 명자를 썼어요. 그런데 눈치가 조금 있으신 분들은 밝을 명자가, 내가 아는 밝을 명자가 아닌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원래 밝을 명자는요. 날일자, 달월자를 붙여서 그렇죠. 너무 밝잖아요. 해도 있고 달도 있으니까 너무 밝은데 고종이요. 날일자, 달월자에 밝을 명자를 쓰지 않고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이 명자 이 명은 무슨 명이냐? 밝게 볼 명이에요. 눈목자에 달월자를 쓰고 있죠. 같은 글자인데 다르게 씁니다. 하나는 밝을 명자고 밝게 볼 명자예요. 고종이 왜 현판에 글씨를 몰라서 그랬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종이 을사늑약이 체결됐어요. 나라를 잃은 겁니다. 눈 감고 있었나요? 눈 뜨고 있었어요. 눈 뜨고 있었는데 보지 못했던 거죠. 나는 눈이 가려져 있었다는 거예요. 세상 돌아가는 거 못 봤다는 겁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나라문을 닫았다는 거죠. 마음의 문도 닫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뜬 눈으로 나라를 잃어버린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죠. 고종이 후손들에게 너희들은 거듭 보아라. 거듭 밝게 보아라. 라는 마음으로 을사늑약이 체결됐던 저곳의 현판에 밝을 명이 아니라 밝게 보아라. 여러분 우리의 눈이 가려져 있으면 우리가 지금 어떤 시대를 살아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세상 일상이 바쁜 거죠. 내가 할 일에만 눈이 띄어져 있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눈이 가려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 뜨고 계십니까? 여러분 구한말만 그랬나요? 일제시대는 어땠습니까? 일제강점기 초기에 28독립선언서를 작성하고 초안을 작성했어요. 민족개몽운동가로 활동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상하이 임시정부에서도 활동했더라고요. 천재문학가였던 이광수를 아십니까? 아마 여러분 다 잘 아실 거예요.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면 이광수인데요. 다음 화면을 이 두 개가 같이 붙어있는 사진이었나요? 좋습니다. 어쨌든 왼쪽에 오른쪽에 다 이광수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이광수가 오른쪽에 이상 이광수가 왼쪽에 이광수군요. 왼쪽에 이광수가 1922년에 오른쪽에 이광수가 됩니다. 변절해요. 여러분 조선 사람들을 혐오에 가까운 눈으로 바라봅니다. 너무나 미개하다는 거예요. 조선은 희망이 없다는 겁니다. 조선 사람들은 어찌 됐든 일본에 협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본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조선인을 버리고 일본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태평양 전쟁 때 창시개명을 해요. 이름을 일본 이름으로 바꾸고 전국을 돌면서 태평양 전쟁에 참여할 조선 사람들을 모집하는 전국 연설을 하러 돌아다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춘원 이광수는요. 무정 유정 그 당시 신소설 그것을 해서 세간의 화제가 됐던 천재 문학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독립신문의 편집국장이었어요. 동아일보 편집국장이었습니다. 조선일보 부사장이었어요. 여러분 세상 돌아가는 것 좀 보십니까? 오늘 뉴스 좀 보셨습니까? 세상 돌아가는 것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동아일보 편집국장 아니겠어요? 조선일보 부사장 세상 돌아가는 것 구석구석 제일 잘하는 사람 그분들 아니겠습니까? 이광수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세상 돌아가는 것 보니까 도저히 독립이라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광복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조선은 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조선인은 미개하다는 것입니다. 세상 돌아가는 거 조선 땅에서 제일 잘 보는 것 같았지만 눈이 가려져 있었던 거죠. 보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독립의 소망을 여러분 춘원 이광수가요 무슨 고문 받아가지고 고문 당해가지고 사는 게 어려워서 변절한 것이 아닙니다. 왜 변절했죠? 눈이 가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보는 눈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독립의 소망이 없었어요. 광복의 희망이 이광수에게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이광수가 아니라 아까 보셨던 것처럼 가야마 미스로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 빌리안 여러분 광복을 믿는 믿음이 광복을 준비하는 삶 광복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통일을 준비하는 믿음이 우리를 통일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왜 오셨죠? 그 날을 바라보기 때문에 오신 거잖아요. 여러분 왜 시간이 남아서 오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는 보는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너무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오늘 통일구국기도회니까 통일구국과 관련된 이야기로 군과 군인교회가 어떻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지를 오늘 제가 처음으로 군복을 입고 선 목사라고 하니까 좀 짧게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또 구국을 위한 기도는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기도회에 관해서도 짧게 말씀을 좀 나누고 싶어요. 사진 하나를 한번 먼저 띄워주시겠습니까? 이 사진은 너무나 유명한 사진이죠. 아마 학교 학창시절에 한 번쯤은 보셨을 그런 사진이에요. 조금 나이가 드신 분들은 국군의 날에 국군 장병 아저씨께 이렇게 편지도 위문 편지도 보내셨죠? 그때 아마 학교에서 한 번쯤은 보셨을 사진입니다. 6.25 사진 검색해보면 이 사전이 나와요.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에 있는 머리에 잔뜩 이고 지고 손에 들고 안고 가는 이 행렬이 피난가는 행렬이죠. 한 행렬은 남쪽으로 남쪽으로 피난가는 행렬이고 그 반대로 뒷모습을 보이고 있는 일련의 무리가 있어요. 또 한 행렬입니다. 북으로 북으로 싸우기 위해서 가는 군인들의 모습이죠.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보면 가인과 아벨이 등장하죠. 형인 가인이 동생인 아벨을 처 죽이는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 일어납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 일어났어요. 보통 일이 아닌 거죠. 하나님이 가인에게 물으십니다. 뭐라고 물으시죠?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모르고 물으셨나요? 알고 물으셨죠. 그런데 가인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대못을 박는 그런 대답을 해요.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이야기죠. 인류의 역사는요 죄의 역사입니다. 죄의 역사는 무슨 역사냐 책임을 회피하는 역사예요. 내 잘못은 없다는 거예요. 아담이 하와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하와가 뱀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아내가 되게 한 저 여자가 나에게 이 과실을 먹게 하였습니다. 뱀을 향하여서 손가락질해요. 결국 그 손가락질은 어디를 향합니까?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우리의 책임 회피는 죄의 역사입니다. 생명의 역사는 어떤 역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뭘 하셨죠? 우리의 죄를 책임지신 거예요. 책임지는 것은 그 죄의 역사를 회복하는 의의 역사입니다. 최후의 보루라는 말을 하죠. 여러분 군대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즘 군대 핸드폰도 쓰고 많이 편해졌다 그런 보도들 많이 받으시지만 우리 군대 대단한 군대입니다. 책임지는 것을 훈련하는 군대예요. 모든 장병들 하나하나가 자기의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군대라는 제도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 대한민국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는요 정말 귀하고 복된 제도입니다. 참 복이에요. 지금 밖에 나가면 아마 밖이 깜깜해졌을 것입니다. 이 시간이 되면 우리 아들 딸들이 변함없이 철책에 나가요. 책임을 집니다. 책임 구역을 딱 부여받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오늘 밤에 너의 책임이야. 이 시간부터 이 시간까지는 너에게 맡겨줬어. 여러분 제 아들도 이제 내후년이면 군대 갑니다. 아침이 되면요 깜짝 놀라셨어요? 감사하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침이 되면은요 자기 방에 이불도 제대로 못 깨요. 엄마가 깨워줘야 깨워줘야 그렇게 일어납니다. 책임이라고는 알지 못하는 아들이에요. 그런데 군에 가면 달라집니다. 책임을 배워요. 책임 회피했던 아들들이 책임을 배웁니다. 정말 앳돼 보여요. 여러분 보시기에 저도 어려보일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제가 군에서는 그래도 나이가 좀 있는 편이거든요. 제가 군 장병들을 보면 얼마나 어린아이처럼 보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이들이 조국을 어깨에 짊어집니다. 아까 그 사진 보셨죠? 책임을 지는 거예요. 한 번도 누군가를 책임져 본 적이 없는 아이들이 군에 와서 나라와 민족을 책임지는 것을 배웁니다. 제가 국군중앙교회에 근무하기 직전에 바로 직전에 야전부대 1군단이라는 곳을 섬겼는데 1군단이니까 가장 먼저 만들어진 부대겠죠? 이 부대가 우리 민족 근대사회에 가장 아픔이 있었던 6.25전쟁 발발 직후에 만들어집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6.25가 터지고 나서 주일 새벽이었잖아요. 새벽 4시 그 어두운 새벽에 전쟁이 터지고 사흘 만에 수도 서울이 함락돼요. 여러분 수도 서울이 함락됐다는 것은 우리 여기 사랑의 교회에서 예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강남은 조금 더 여유가 있었습니다. 3일 만에 함락이 됐다는 것은 한 번도 제대로 방어를 못했다는 겁니다. 걸어와도 3일 정도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방어를 못하고 다 도망치듯이 한강을 넘어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 사진을 보여주시겠어요? 이 사진을 보면 여기 보이는 것이 한강 철교입니다. 이 사진도 많이 보셨죠? 폭파된 것이 보일 거예요. 이 한강 이북은 왜 저렇게 사람들이 다리를 건너옵니까? 한강 이북은 적의 수중에 떨어졌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부인하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의 수중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함락된 것이죠. 한강 남쪽으로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치듯 내려오는 병사들을 하나 둘씩 모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기 가보면 금천구청에서 그런 병력들을 모아가지고 한강에 처음으로 방어선을 한강을 연해서 만들어요. 다음 사진을 한 번 보여주시겠어요? 저기 멀리 한강 철교가 보이죠? 그리고 한강 남쪽에 군인들이 참호를 파고 어떤 전선을 방어선을 구축한 것이 보입니다. 시흥지구 전투사령부라는 것이 창설되어 대한민국이 바람 앞에 등불 같은 시기였습니다. 말이 쉽죠. 무기 하나 없이 내 소속이 어디인지도 몰라요. 우리 부대장님이 내 전우들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 쫓겨나온 병사들을 가지고 사령부를 만들어서 3일을 버팁니다. 여러분 이 3일이요 나라를 살린 3일이에요.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요. 바로 여기 사진에 보였던 그 사람들이 거기서 3일을 더 버텨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동경사령부에 있었던 맥아더 장군이 이 한강 방어선을 시찰한 얘기가 유명하죠. 맥아더 장군이 한강 방어선에 방문을 해요. 그리고 그 방어선을 지키는 참호 어딘가에 가서 병사에게 묻습니다. 자네는 이 방어선을 얼마나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라고 물으니까 병사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하루를 버틸 수 있겠습니다. 이틀 사흘을 버틸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을까요? 병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병사의 대답이 제 직속 상관이 제 직속 상관이 철수 명령을 내릴 때까지 저는 이곳을 지키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준 명령 같지 않으세요? 너 언제까지 너의 기도의 자리를 지키래요? 여러분 저는 이 주빌리 통일 구국 기도 모임이 정말 최후의 보루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조금 더 버텨내야지 이 나라와 이민족이 산다고 생각이 돼요. 군인교회도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여기서 버틸 수 있겠습니까? 하루요? 이틀이요? 우리가 915회가 됐는데 그래요 천회까지는 제가 기도하겠지만 그때도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마음이 무너질 것 같아요. 하나님 그런 대답을 원하실까요? 메가더 장군이요 제 직속 상관이 저에게 철수 명령을 내릴 때까지 저는 이곳을 지키겠습니다. 라는 그 병사의 대답을 가슴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동경사령부로 돌아가서 즉각적인 유엔군 파병 증원을 실시해요. 기록에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사진 한번 보시겠어요? 여기서 유기를 버티는데 그때 창설된 부대가 1군단이에요. 제가 전에 있었던 부대니까 그 부대를 너무 사랑하겠죠? 1군단 부대 마크예요. 오늘 좀 군대 얘기가 길어지는데 물 좀 마시고 해도 될까요? 오늘 제가 처음으로 군인 목사님이 왔으니까 얘기를 좀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1군단 마크가 왜 이런 모양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모양일까요? 다리가 놓인 것 같고 그렇습니다. 또 일자가 있고 로마자 일자가 보이죠? 테두리가 보이시나요? 커다란 테두리가 보이세요? 이 테두리가 무슨 모양인 것 같으세요? 네? 모래시계 우우우우우 우우우우우 모래시계 이게 한반도입니다. 여러분 3일 만에 수도서울이 뺏겼어요. 한 번 방어도 못해보고 바람 앞에 등불 갔습니다. 실제로 그 모양으로 한 달도 안 돼서 낙동강까지 밀렸으니까 나라가 망한 거죠. 그런데 한강에 연해서 저는 제 직속 상관이 제게 철수 명령을 내릴 때까지는 제가 이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창설됐던 1군단이요. 그 바람 앞에 등불 같았던 상황 속에서 한반도를 그려요. 그리고 우리 1군단이 이 한반도를 통일하겠다는 통일의 다리를 놓겠다는 그 염원을 부대마크에 담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죠? 이 당시 1군단장이 믿음이 좋은 김홍일 장군이라고 나중에 한 번 소개를 드릴 기회가 아마 없을 것 같아요. 한 번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군인들이 이런 희망을 가진 겁니다. 왜요? 책임지는 사람들이니까. 참 놀랍죠? 대한민국 지도에 한반도 가운데 다리처럼 놓여있는 군단을 상징하는. 여러분 다음 지도 한 번 보여주시겠어요? 이 지도도 한 번쯤은 보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지도는 어떤 지도입니까? 전쟁이 일어나고 불과 한 달 만에 전선이 여기에 이렇게 펼쳐집니다. 낙동강 방어선이에요. 여기 잘 보이지 않지만 부산이라고 쓰여져 있는 게 보이죠? 이렇게 등고선이 없는 것은 바다입니다. 바다는 해수면이 평평하니까 등고선이 없죠? 자 여러분 아마 여기 이 전선 낙동강 전선의 이야기를 한 번 들어보셨을 텐데 우리가 보는 지도는 대한민국 지도가 북쪽이 위로 가 있고 남쪽이 밑으로 가 있지만 아마 이 자리에서 그런 지도를 한 번 보셨겠다 싶어요. 이 지도를 뒤집어 보면 저 드넓은 태평양 바다에 한반도가 큰 대륙의 끝으로 이렇게 올라와 있죠. 그렇죠? 톡 튀어나와 있습니다. 김일성이 그 지도를 펼쳐놓고 8월 대공세를 명령합니다. 8월 15일까지 그러니까 지금 무렵이죠. 전쟁이 발발하고 8월 15일까지 부산까지 다 점령해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남아있는 대한민국 군대는 부산 앞바다로 다 처물어넣어라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8월 대공세, 대대적인 공세가 펼쳐지죠. 그리고 여기에 지금 파란색 선으로 그려져 있는 이 전선이 형성이 됩니다. 가장 치열했던 전투가 다부동 전투예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다부동 전투 얘기쯤은 들어 알아야 합니다. 1군단 예하 1사단 병력이 한 달 동안에 만명이 사라졌습니다. 만명이 전사예요. 여러분, 만명이 녹아내렸습니다. 사단 하나가 통째로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새롭게 만들어진 것과 같은 전투를 치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전투가 치러지는 동안에 부산에서 한국교회가 무릎을 꿇어요.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정말 목숨을 내놓은 한 달에 만 명이 죽었으니까요. 그건 정말 무너져 내린 거죠. 녹아내린 거죠. 그때 한국교회가 부산 초량교회에서 구국기도를 펼칩니다. 구도구도자 회개의 기도를 우리가 들어봤죠. 그때까지 한국교회가 회개하지 않았어요. 만명의 생명들이 녹아내리면서 책임지고 있는 그 다부동 전투 아래에서 용서해달라는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회개의 기도가 책임의 기도가 터져나온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민족을 책임지는 기도를 한 거예요. 사랑하는 주 빌리안 여러분 오늘 제가 군대 얘기가 좀 길었습니다. 통일 문제에 있어서 군과 군인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제가 군복을 입고 왔어요. 이것이 저에게 있어서 어떻게 되면 수의일 수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어보셨나요? 저는 이 복장을 입고 죽는 거예요. 이 복장을 입고 이 그대로 제 장사를 치르는 그 복장을 제가 입고 왔습니다. 여기 자기 수의를 입고 계신 분은 안 계시죠? 저는 이게 저의 수의입니다. 군대는요. 무력을 합법적으로 통제하는 기관입니다. 조직이에요. 엄청난 화기, 엄청난 화포, 엄청난 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유사시에 그 무력을 사용해서 수많은 적들을 제압해야 합니다. 만명이 녹아내리지 않으려면 그 일을 해야 돼요. Fight Tonight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오늘 밤에라도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 군대입니다. 그러나 군은요. 죽이는 군대만이 아닙니다. 살리는 군대. 오늘 그 일에 대해서 여러분이 눈에 띄어지기를 원합니다. 남한과 북한이 통일이 되었어요.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겠죠? 통일의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언제 어떻게 그 방법은 정말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이죠. 광복이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선물과 같이 주어진 것이죠. 어느 순간 통일도 언제 어떻게 우리 민족에게 찾아올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보금의 남북통일이 이루어진다면 보금의 남북통일이어야 합니다. 보금의 남북통일이 이루어진다면 가장 먼저 북한에 세워질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상황에 따라서 군인교회가 그 교회일 수 있습니다. 조심스러운 이야기죠. 기도의 제목입니다. 한국교회에요. 여러 가지 선교가 있습니다. 방송선교도 있고 학원선교도 있고 병원선교도 있고 여러 가지 선교가 있겠지만 군선교는 연합사역이 가장 잘 이루어지는 선교 현장입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제가 국군중앙교회를 담임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국군중앙교회 용산에 있습니다. 대통령실이 이전해서 대통령실로부터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교회가 되었어요. 국군중앙교회 건물 가운데 가장 오래된 건물 하나를 사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참 예쁘죠? 가운데 저렇게 독특한 모양의 건물이 하나 보이실 거예요. 여러분, 이 건물이요. 도대체 뭘 닮았는지 아시겠습니까? 저 가운데 하얀 건물 말이에요. 어떤 분들은 꽃봉오리를 닮았다고 얘기하는 분도 계세요. 그렇게 보이시나요? 어떤 분들은 전투하는 장병의 투구를 닮았다고 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보면 또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요, 전쟁이 나면 저 교회가 반으로 갈라진다는 거예요. 쫙 갈라지면서 저 밑에서 로보트 태권부위가 쫙 나오고 저게 뭐죠? 그렇게 보니까 또 그렇게 보이긴 한데 제가 그래서 지하실을 봤더니 태권부위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국군중앙교회 부임하고 나서 우연한 기회에 대통령실에서도 가장 잘 보이는 교회입니다. 너무너무나 잘 보여요. 그런데 이 교회를 설계한 건축가님이 생전에 계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김석재 건축가라는 분이세요. 건축계에서 굉장히 유명한 분이라고 들었습니다. 이분이 건축학을 전공하시고 또 뜻하신 바가 있으셔서 신학도 전공하셨어요. 아마 저 뒤에 계신 유관지 목사님이 잘 아실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 건물이 교회 교인들도 모르더라고요. 이 건물이 뭘 모티브로 지어졌는지를 몰라서 지금 몸이 불편하셔서 아드님을 통하여서 여쭤봤어요. 답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 건물이 어떤 것을 모티브로 해서 지어졌는가 다음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요. 이게 이 건물의 평면도입니다. 기둥이 몇 개인지 한번 세보시겠어요? 일곱 개입니다. 그렇죠? 일곱이라는 것은 완전수라고 하잖아요? 건축가 김석재 선생님이 하나님이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째 되던 날에 안식하셨다는 것 완전한 세상을 창조하시고 안식하신 것처럼 이 일곱 기둥으로 둘러싸여 있는 이 교회에 나온 모든 성도들이 그런 충만한 안식을 누리라 라는 의미로 기둥을 일곱 개를 두었다는 것 문제는 외형입니다. 측면도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측면도인데 각 기둥마다 저 옆에 날개 같은 것이 붙어있잖아요? 그 날개 같은 것이 일곱 개가 붙어있는데 이 날개의 모양이 어떤 모양인지 아시겠습니까?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제가 그림을 연필로 한번 그렸는데 다음 예, 여러분 잘 그렸나요? 할렐루야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눈이 띄어있는 분이라고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한반도예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김석재 선생님이 86세 나이신데 몸이 너무 아프신데 이거를 한반도를 그리고 앞에 사진 두 장 앞으로 한번 보여주십시오 사진을 보시면요 그 한 장 더 앞에 아,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저 날개에 구멍이 뚫려여지죠 저 구멍에 작은 십자가가 세워져 있습니다 한반도 안에 십자가를 심은 거예요 나만 만이 아닙니다 한반도 전체 한반도 전체에 완성되기를 진짜 광복이 오기를 정말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이 안에서 정말 모든 영혼들이 안식을 누리기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직 그것을 이루지 못했지만 눈이 열려서 보신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제가 그 교회 단임 목사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국군중앙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가요? 우리가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큰 물줄기인 주빌리 기도 모임에 제가 왔어요 우리도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들려달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주어주셨습니다 천사 군인교회가 지금은 모두 휴전선 남쪽에 위치하지만 통일이 되면 다를 것입니다 사랑의 교회는 지금 이 자리에 그대로 있을 거예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여의도 순복음교회니까 여의도에 있겠죠 국군중앙교회도 아마 저 자리에 그대로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천네개의 진중교회는 다릅니다 지금 있는 자리에 있을 리가 없어요 천네개의 진중교회는요 작전지역에 따라서 주둔지역에 따라서 어떤 교회는 양강도로 갈 것입니다 어떤 교회는 백두산에 가 있을 것이고 어떤 교회는 한국교회의 처음 복음의 씨앗이 떨어졌던 대동강변에 세워질지도 모릅니다 거기서 뭘 하죠? 내 형제를 책임지는 일을 할 것입니다 통일을 위해서 군인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보는 것은 군복을 입은 저 하나지만 30년 이상 권사님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함께 기도하는 무리들이 여러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남은 자들을 세워주셨고 그루터기들을 두셨어요 통일에 대해서 눈이 열린 사람들을 주셨습니다 그들이 비록 소수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이르러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몇 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하러 감남산에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깨어서 기도해달라고 요청하세요 그리고 따로 떨어져서 더 깊은 곳으로 가서 기도하십니다 우리가 알죠? 겟세만의 기도를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도록 애타게 기도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했지만 주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시고 결국 그 십자가를 지십니다 이것이 유명한 겟세만의 기도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해서 볼 구절이 있습니다 39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 그리고 제자들도 따라갔다 습관을 따라 기도했다라는 기도에 대해서 짧게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은 어떤 특정한 시간이 되면 예수님이 안 보여요? 그러면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신 거였습니다 습관을 따라서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렇게 여겼습니다 십자가 달리시기 전날에도 예수님은 동일하셨어요 어떤 사역을 하실 때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주빌리안들에게 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 습관을 따라 기도해 주셨다는 것이 왜 도전이 되는가 우리는 습관을 따라서 뭘 했다고 하면 부정적이잖아요 아유 예배가 습관이 됐다 라면 약간 부정적인 뉘앙스가 있는데 오늘은 그런 말이 아닙니다 습관을 따라 기도했다는 말은 기도가 우리의 삶의 한 부분이 되었다는 거예요 한 주에 한 번씩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나와서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어떤 특별한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일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습관을 따라서 기도가 내 삶의 일부가 되는 게 기도 생활이 내 삶의 일부가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습관을 따라서 이 자리에 나오셨다면 잘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한 부분이 되셨다면 통일을 위한 기도가 한 부분이 됐다면 그건 정말 잘하신 일이에요 오늘 본문의 사건과 동일한 사건을 마태복음 26장에서도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몇 번이나 제자들에게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깨어서 기도할 수 없느냐라고 약간 질책하듯이 말씀하기도 하세요 요청하십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마태복음 26장 38절에 너희는 여기에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라고 간절하게 요청하세요 제자들도요 마음이 편했을까요? 제자들도 사람이니까 오늘 좀 이상하네 예수님이 예수님이 며칠 전부터 계속해서 자기의 죽음을 암시하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 얘기 듣기 싫은데 그 전날에는 식사를 하시면서요 발을 닦아주시기도 하시고 마지막 이렇게 떡을 떼시면서 이것은 내 살이다 피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제자들도 심상치가 않았죠 말씀을 보면요 45절 46절 말씀에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45절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무슨 말이죠? 제자들이 슬펐다는 거예요 분위기가 이상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좀 이상하다 예수님이 좀 달라 뭔가 심상치 않은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슬픔에 잠겨있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뭔가 위기가 다가왔을 때 우리는 위기가 다가오면 기도할 것 같잖아요 그렇죠? 유혹이 다가왔을 때 우리는 기도로 이길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게 우리 생각이잖아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시험이 닥쳐왔을 때 아주 급박하게 통일에 관해서 역사가 소용돌이 칠 때 우리는 그때 가서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제자들의 마음이 슬픔이 있었지만 그들이 기도했습니까? 아니요 그들은 기도할 줄 몰랐습니다 왜요? 기도가 삶의 일부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삶의 일부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기도가 습관이 안 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도할 힘이 그들에게 없었어요 왜? 너무 바쁘니까 너무 분주하니까 일상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너무 각박하니까 오늘 여러분 습관을 따라서 이 자리에 나오셨다면 정말 잘하신 것입니다 주님 이 시간은 제가 주님 앞에 드린 시간입니다 이것은 제 삶의 일부예요 라는 고백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다면 정말 잘하신 것입니다 저희도 그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시험이 오면 기도해라 유혹이 오면 기도해라 통일의 때가 되면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통일의 때를 준비하면서 기도해라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과 같은 말씀입니다 평소에 기도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주빌리안 여러분 정말 잘 오셨습니다 습관에 따라 모이셨죠 이 시간이 우리의 삶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평생 기도할 것입니다 통일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그날과 그때는 주님께 맡긴 것이지만 우리는 그 역사의 주관자이신 주님과 함께 동역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부분으로 습관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정말 복된 일이죠 통일은 바람처럼 도적처럼 신랑처럼 우리 가운데 오실 것입니다 그날 잠자는 채로 맞이하시겠습니까 눈이 가려진 채로 감기워진 채로 맞이하시겠습니까 기름을 준비한 채로 깨어있는 채로 그날을 맞이하는 정말 후손들에게 할 말이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루가신 하나님 오늘 우리를 변함없이 기도의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깨어있는 한 영혼으로 깨어있는 공동체로 깨어있는 기도 모임으로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915회를 맞이하는 주빌리 모임과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것이 기적이며 기도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응답임을 깨닫습니다 습관을 따라 기도하며 통일을 위한 기도가 우리의 삶의 일부분이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의 일부가 되게 하시고 복임 통일 역사의 한 부분이 되며 이 물줄기가 통일의 강과 바다를 여는 물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군인교회가 이 일에 함께 연합하고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 빌리 큰 기도 모임 안에 함께 기뻐하는 한국교회 또 군인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경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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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